안녕하십니까? 저는 국제세니어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매해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에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세니어 축구대회를 홍보차 LA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대회에는 전직 국가대표 출신들도 계시고 아마추어 선수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. 매해 30여개 팀에서 40여개 팀 사이에 5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팀으로 춤의 자격으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. 올해는 9월 26일부터 9월 29일 사이에 제주도 서귀포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축구팀에 참가를 희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